Larry Lowe, 현상 팀학교 네 저는 지금 아크메이라니 광고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촬영이고요 여러 가지 옷을 지금까지 바지 입어봤는데 괜찮아요 예쁩니다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없지만 이 CG 컨셉이 공룡이라고 해요 프린팅이 공룡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 공룡 우리 공룡 chr bad 이걸 Organizasonic 어떤 건к dislike en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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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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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늘 아크메은 드라빗 광고 촬영이 끝났습니다. 이제 8시가 조금 넘었는데요, 원래 10시 정도까지였는데 좀 빨리빨리 열심히 잘 찍어서 집에 일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어떤 촬영 결과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고, 우리 많은 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말했던 공룡룡, 다음에 봐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